주식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주식 공부를 하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복리 50%가 나오는 전략이 있다라고 하면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부자회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자회사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종목 발굴할 때 의료 스크리너를 이용을 했어요 퀀트킹이라는 유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간 회원료가 약 제가 예전에 알아봤을 때 1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백테스트 기능이 추가되면서 17만 5천원으로 인상이 됐더라고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17만 5천원이라는 금액이 평범한 직장인이나 회사원들한테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17만 5천원으로 주식을 더 살까 아니면 퀀트킹 유료 등록을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질렀습니다 질렀고요 제가 자주 보는 채널 강황국님이 운영하시는 할 수 있다 퀀트 투자에 강황국님이 50%의 복리 수익을 내는 조건값을 공개를 해주셨어요 검증은 항상 꼭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항상 실천하고 검증하고 의심하고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걸 해낸 사람이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료 프로그램을 질렀고 그걸 한번 여러분들께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개해드리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지사항에 보면 매매 방식 적용이 있어요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시즌제 이렇게 조건값을 걸 수 있는데 저는 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강황국님은 시즌제로 해서 10월 말에 매수하고 4월 말에 판 다음에 채권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1년에 2번만 거래하는 전략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는 5월 말에 그리고 11월 말에 포트를 교체하는 전략이에요 매매 방식을 반기로 놓고 백테스트 기간은 14년으로 놓겠습니다 편익 개수는 49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20개가 딱 적당한 것 같아서 20개로 넣었고요 아마 강황국님도 많은 백테스트를 하셨지만 20개가 가장 수익률이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저도 49개 돌려봤는데 수익률이 20개보다 덜 하더라고요 매매 수수료는 1%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중국 기업하고 스펙, 금융, 지주사는 제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하실 때 이거 제외하시고 백테스트 돌리시고요 보시면 조건값을 시가총액 그리고 PFCR, PCR, PSR, PBR, PER, 분기PER, EBITDA, POR, 그리고 차익금 비율을 넣어줬습니다 넣어주시고요 시가총액은 여기 부분을 하위 10%로 맞춰주시고 낮은 순서, 항목별 비중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PFCR은 최소값을 1로 놓고 낮은 순서, PCR도 최소값 1로 놓고 낮은 순서, PSR은 최소값을 0.1로 놓고 낮은 순서, PBR 최소값 0.2, 분기PER로 합니다 분기PER 최소값 2 당연히 낮은 순서죠 EBITDA, 이거는 그냥 비워두세요 그리고 낮은 순서, POR 최소값 2, 낮은 순서 그리고 차익금 비율은 최대값 200 이하 놓고 낮은 순서 다 낮은 순서예요 다 낮은 순서로 해 놓으시고요 항목별 비중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비중을 만점으로 두고 계산식을 돌린다는 거예요 보시면 저는 20 놓고 10, 10, 10, 다 10으로 넣었어요 10, 10, 10, 10 그다음 차익금 비중은 비워뒀는데 이게 있든 없든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비중을 20으로 놓고 나머지는 다 10으로 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백테스트 시작을 눌러 주시면요 이렇게 백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과연 강원군님이 말씀하신 복리 50%가 과연 나올까요? 다른 화면으로 떴는데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와요 결과값이 나오고 누적 수익률이 30,380% 연평균 수익률 50.4% MDD 46% 네요 먹기도 많이 먹고 위험하기도 상당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백테스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히스토리까지 이렇게 알려 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갈았는지 이렇게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 것 한번 볼게요 2020년 10월이고 9월 이전으로 돌아가서 5월달하고 11월달에 매수하는 거잖아요 5월달에 이렇게 매수를 했다 매수를 하고 그리고 현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 전략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한번 자 이게 오른쪽에 있는 표가 5월달에 매수한 거고 왼쪽 표가 10월달 자료입니다 자 어떻게 변했나요? 서현탄메탈이 두 배가 뛰었네요 거의 패션 플랫폼은 그대로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제가 보면은 다 비슷해요 그렇게 크게 하락한 건 없는데 오키슨 전자가 5배 정도 뛰었고요 덴티스는 좀 줄... 이스타쿠 조금 줄었고 덴티스도 조금 줄었고 그렇게 크게 변한 거는 없는데 대부분 오른 것 같아요 대부분 올랐고 지금 서현탄메탈 순위 1위인 서현탄메탈이 두 배가 뛰었고 순위 7위인 오스킨전자가 6배가 5배 정도가 뛰었네요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확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확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게 포트가 계속 바뀌어요 포트가 계속 바뀌고 제가 이번 시간은 소개만 해 드리는 시간이고 여러분들도 결제해서 꼭 한번 사용해서 실제로 투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 자료를 공개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1월 포트가 뜨면 저는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이 전략을 한번 써 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꼭 해 보셔라 17만 5천원 물론 아깝습니다 아깝고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이 정말 달라실지도 몰라요 물론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백 데이터라는 게 믿을 만한 자료는 사실 아닙니다 이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초보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이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옥 같은 것이거든요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이 계량 투자 컨트 투자 되게 무시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래요 사실 초보자 분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가치 투자가 말하는 모호한 말보다는 계량 투자에서 나오는 명확하고 실천 가능한 투자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왜 17만 5천원이 안 아까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리 50%의 위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이 계산식은 1.5 곱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연차 표시했고요 자 이거는 초기 투자 금액입니다 초기 투자 금액 초기 투자 금액 초기 투자 그냥 초기 투자 금액만 딱 넣어놓고 이 전략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실까요 10년 보실게요 자 처음에 50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5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10년 후에 2억 8천이 돼요 자 그러면 천만원으로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천만원으로 시작했을 때 10년 뒤에는 5억 7천이 됩니다 자 5천으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10년 후에 28억이 됩니다 28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억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57억이 되네요 57억 이 전략이 맞을지 틀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이 전략이 10년 후까지도 맞는 전략이다라는 가정을 했을 땐 우리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인생은 선택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정말 천차만별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의심하고 에이 이런 게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라고 한다면 그리고 진짜 이 투자 방법이 맞았다 라고 한다면 10년 후에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 그때 그때 그 영상 보고 나도 한번 해볼 걸 그랬네 그리고 10년 후에 제가 영상으로 이 전략을 소개하면서 저는 얼마나 벌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것이고 이 영상을 신청했던 그분들은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겠죠 주식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주식 공부를 하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복리 50%가 나오는 전략이 있다라고 하면 따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몇 시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아 여기 나오네요 오전 3시 15분이네요 일요일 새벽 오전 15분에 제가 급하게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잠이 안 와요 아 오시 복리 50% 투자 방법이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 여러분들께 정말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부자가가 정말 되고 싶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제가 찾은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그 지름길을 여러분들께 공유한 것 같은가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지름 interdisciplinary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KA